강화군이 홀몸 어르신 돌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이 프로젝트는 소득이나 거주 여건 등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모든 홀몸 어르신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이를 위해 강화군은 다음 달까지 홀몸 어르신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. 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홀몸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. 홀몸 어르신